여러분은 지금 통통 튀는 MC 저 경주님과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TV인 바다TV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글로벌센터 사용설명서 지금 함께 배워볼까요? 부산 글로벌센터 사용설명서 지금 배워볼까요? 저는 지금 반기용식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 글로벌센터 사용설명서 지금 현재까지 배워볼까요? 하나, 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저도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요. 이런 기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부산 글로벌센터 앞으로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도우미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대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외교관이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언제나 스마일하는 부산시민이 되어봅시다.